안녕하세요. 아비티마스크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허니비엘로 에디션을 조립해서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허니비엘로인데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면마스크인데 좀 비싼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조비용을 화면에 공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에디션이랑 주문 제작은 소량 생산이라 샘플 제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제사분들 인건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품 개발할 때 정말 고생했었어요. 우선 조립에서 포장까지 필요한 구성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허니비엘로 본체인데요. 아비티 마스크 만드는 공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본체의 필터를 놓고 봉제하는 겁니다. 봉제 방법도 위생관리도 까다로운데 만들기 너무 어려워서 업계에서 손사래친 분들 참 많습니다. 못하겠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용 스트랩에 쓰일 탄성밴드인데요. 이 에디션에는 스트랩이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스토퍼입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해서 한 쌍입니다. 네 번째는 전용 원터치 버클인데요. 끈을 잡아주는 락 기능과 버클 기능이 합쳐진 부품입니다. 기존에 없는 방식이라 이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쓰고 싶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거절했어요. 아직 금형 비용도 못 뽑았는데 그때 그냥 수락할 걸 그랬어요. 이건 본체에 연결할 거, 이건 스트랩에 연결할 거 이렇게 해서 세 쌍입니다. 다섯 번째, 미니 벽고리입니다. 이거는 사출할 때 경계선이 생겨서 일부러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서 금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넣으면 조립이 됩니다. 무거운 거 걸면 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처럼 가벼운 것만 걸어주세요. 이거는 뒤에 붙이는 얇면 테이프고요. 여섯 번째, 포장할 때 마스크 받침대로 쓰는 문구용 트레이입니다. 저는 마스크 키트를 개봉하고 나면 여기에 볼펜, 샤프 뭐 이런 걸 담아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씁니다. 일곱 번째, 시작 가이드입니다. 수출용은 내용이 좀 많은데 내수용은 좀 심플합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 밀봉이 원칙이라서 이건 밀봉 포장지고요. 구성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아, 제가 필터를 빠뜨렸네요. 아비티 필터는 마스크에 넣은 채로 손세탁이 가능한 필터예요. 20번 재사용하고 새 걸로 교체하시면 돼요. 필터 수에 따른 사용기간은 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비티 마스크를 조립해 볼게요. 저희 봉제사분께 마스크 본체를 넘겨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아비티 심벌을 열압착으로 붙여가는 겁니다. 아비티 심벌은 실리콘 라벨을 쓰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붙여가면 되겠죠. 그러면 라벨을 한번 열압착으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본체를 열압착지구에 끼우고 라벨을 올려서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할만한데 저희 제품 중에 체인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거는 심벌이 메탈 소재인데 그건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나랑 할지는 아닌 것 같아. 스마셔도 움직여요. 이렇게 한 다음 열로 눌러주면 됩니다. 완성이 잘 된 것 같네요. 심벌을 붙이고 나면 마스크 속에 아비티 필터를 넣어줍니다. 필터는 이렇게 배기핀어 듯이 넣으면 됩니다. 위쪽을 들어서 넣고 아래쪽도 마스크 커버를 들어서 넣고 하면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세탁 보조필름도 마스크 구김이 덜하게 함께 넣어주고요. 제품 처음 개봉하시면 이 필름 빼서 필터백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탁하실 때 다시 끼우고 손세탁하시면 돼요. 간혹 이 필름을 안 빼고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숨이 안 쉬십니다. 이 필름 빼고 착용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필터 덮개를 열어서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필터 덮개는 닫고 착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스크 착용했을 때 핏이 이상해져요. 여기는 자석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다음 실리콘라벨의 보호필름을 제거를 합니다. 다음은 귓끈을 정해진 길이에 맞춰서 재단을 합니다. 위쪽을 하면 아래쪽도 정해진 길이에 맞춰서 재단을 합니다. 반대쪽도 해주고요. 그리고 끝부분이 풀어지지 않게 열로 마감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마감처리가 없으면 이 끝부분이 올이 풀려서 버클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로 마감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끝부분이 열로 마감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토퍼를 끼울게요. 이게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반대쪽도 스토퍼를 끼우겠습니다. 다음은 원터치 버클을 연결할게요. 버클이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작업이 좀 까다롭습니다. 롱로즈로 조여주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방향에 맞춰서 조립을 합니다. 버클을 조립한 다음에 열 융착을 해줍니다. 이게 워낙 크기가 작아서 열 융착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면 복잡해서 이것도 따로 영상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 융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디자인적인 문제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 융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버클이 가진 기능 중에 디자인 때문에 하나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열 융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 융착 작업이 잘 끝이 났고요. 작동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용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전용 스트랩도 정해진 길이만큼 좀 잘라야 됩니다. 전용 스트랩도 열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여기가 끝이 풀어져가지고 버클이 빠지게 돼요. 이제 버클을 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접히는 자리에 돌출된 부분은 깨끗이 잘라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니 벽고리를 조립을 할 거예요. 여기 구멍에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미니 벽고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티 하이브리드 마스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면마스크와 고기능 필터 그리고 부속품들이 잘 합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을 하면 되는데요. 이 마스크 포장할 때도 정성을 담았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용 스트랩과 미니 벽고리를 마스크 위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장 인건비가 비싸서 저희는 포장을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 다음 미니 벽고리를 넣어줍니다. 이 마스크는 에디션이라서 미니 벽고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크 끈을 마스크 아래쪽에 담아줄게요. 부속품들은 마스크가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를 문고 연필에 위에 올리고 밀봉 포장지에 담아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터팩과 가이드와 함께 마스크를 마지막 포장지에 담아줍니다. 포장이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을 실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비티 마스크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